리딩 파워 유형 표현 1강 4번 들어가자 자 단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처음에 보니까 이제 분석은 들어왔네 여기는 빙이 당연히 생략되어 있지 그래서 inspired 영감을 받은 또는 뭐 고무된 뭐 이후에 competing alongside the world's best swimmers 자 세계의 최고의 수영선수들 옆에서 경쟁을 한 이유 15살로서 어디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렇게 경쟁을 한 이유에 고무된 그 미국의 마이크 펌프스가 set up 착수했습니다 in earnest 절 아주 성실하게 to be the best all around swimmer 아주 전천후 수영선수 최고의 수영선수가 되기 위해서 언제 4 years later 4년 뒤 athens 아테네에서 그 4년 뒤 아테네 올림픽에서 all around 그러니까 만능 수영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착수를 했다는 거야 뭐 훈련 그 계획을 착수했겠지 자 to get there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he didn't stay 그는 풀에 2시간 반을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너물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배를 머물렀던 게 아닙니다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마다 뭐 하기 위해 단지 좋아지기 위해 그냥 그렇게 풀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그는 he didn't do it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I meant your 동서지 그것이 좋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십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지 he did it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he had a specific goal 그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 최고가 되겠다는 세계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네 얘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얘기지 자 그럼 계속 간다 그리고 8개의 메달 그들이 이거는 명명동 관계사지 그들이 그의 목에 걸어준 그 8개의 메달은 아테네에서 얘가 동서다 reflect 그러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그러한 헌신을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하냐면 이거 사실 분사구문이다 여기 빙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들 중 6개가 금인 가운데 이렇게 되겠지 그들 중 6개가 금인 가운데 이건 분사구문이야 자 그래서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지 네가 너의 마음을 거기에 쏟는 한 그리고 또 뭐 네가 the work 여기서는 일 노력 정도로 보면 되겠다 노력과 시간을 그곳에 투입하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펠프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지 이 글을 통해서 펠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어떤 위대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거기를 위해 노력해라 이거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Committing to a specific goal 자 구체적인 목표에 헌신하는 것이 Lease you somewhere 너를 어딘가로 이끈다 그러니까 너가 성공한 곳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었다 자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대신 이제 어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이 부분 분사구문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because 3의 주어동사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거고 이건 조금 조심해 우리가 어법적으로 뭘 조심하냐 하면 이렇게 six of them 돼 있잖아 이거를 틀리게 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six of them을 갖다가 그냥 위치로 봐버린다는 거지 그럼 six of which gold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이거 관계사절이 아니야 분사구문이야 만일 얘를 관계사절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six of which를 쓴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동사가 있어야지 월 골드 이러면 이제 요거는 가능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너희가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 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 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 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